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립니다. 주님을 향해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사무하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예양식을 먹지 않으면 허기져야 정상입니다. 영예양식을 먹지 않고 세상일만 하고도 잘 살아가는 것은 영이 죽었거나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육예양식을 먹고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힘으로 사는지 영예의 힘으로 사는지는 어려움, 환란, 시련들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평소 영예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으며 훈련된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그 상황들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힘으로만 산 자들은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와도 금방 넘어지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혼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은 영이 혼보다 강해야 혼을 다스리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영이 약하고 혼이 강하면 부폐한 혼의 감정과 자기 마음에 초점을 맞추며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이 강해지려면 영예양식을 지속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말씀 읽기에 게으른 것을 봅니다. 텍스트를 읽지 않고 설교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은 굶기고 육의 양식만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니 자아가 잘 죽지 않는 것이죠.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 갈급함을 느껴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이유는 갈증을 느끼기 때문이겠지요. 시원한 생수를 마실 때 갈증이 멎듯이 목마른 자가 주님을 찾아 생수를 마실 때 채우심을 통한 배부름을 느끼게 됩니다. 그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죠. 사람이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갈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과 허기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마련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 경우는 예수 그리스 안에서 허기짐, 무능함, 무지함, 한계를 자주 느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부르지졌고 애통해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과정을 수없이 많이 반복했고 반복을 통해 채우심을 얻으며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눈물 쏟고 열심과 열정을 내며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어떤 것으로든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갈증과 갈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목마름, 갈급함으로 인한 헐떡임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영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본능의 갈망이 일어나니 끊임없이 세상과 자아 욕심을 탐하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보다 세상과 육신의 소욕에 대한 갈망이 더 크고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이 잘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크게 일어나니 자기 부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 큰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크지 않기 때문이겠지요. 드라마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그는 육에 속한 자이며 주님보다 세상에 대한 갈망이 더 크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타오르게 되면 세상은 둘째지요. 오직 주님만 보이기 때문에 주님의 아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 갈망이 더 크게 일어나십니까? 세상인가요? 아니면 주님인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달아야 나를 사랑한다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벌이는 자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지만 낙심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끈기를 가지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끈기가 부족하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역시 기도하며 힘을 얻으면 됩니다. 인내와 끈기의 영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무언가 꼭 해내겠다는 각오와 결단 그리고 실천하는 과정 중에 끈기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들은 실천하는 과정 중에서 발현 개방 활성화됩니다. 아니라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으니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인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공급하심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거수 일토죽을 다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행한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종룡, 안목의 종룡 등 하루를 무가치한 것에 투자하며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며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며 세월을 아끼시기를 추구합니다. 영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며 불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 자아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이기는 신부로 들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사랑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